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갑자기 살 수율이 엄청 좋아. 맛있어. 우리 울산에 게장집이 많이 있는데 보통 3대 게장집이라고 하면 KBS 앞에 있는 진미, 효정밥상, 꽃게 전문점, 진화해석장에 있는 거 그 3대인데 여기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. 꽃게 4대 천왕 만들었어요. 양념이 안 매워요. 그리고 맛있어. 나는 맵질이라서 매우 못 먹는데 그것은 안 맵고 맛있어. 나는 흰색은 안 매워 죽어. 양념의 아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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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감사합니다.